한국국토정보공사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강조합니다. 내년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6월 제정된 위탁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 선거. 문제는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법이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탁선거법에서 조합장의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공보나 벽보 명함과 어깨띠,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한됩니다. 대신 합동연설나 공개토론회, 예비후보 등록 등 사전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반면 현직 조합장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행사참여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얼굴을 알릴 수 없는 새로운 후보자들은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보완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업무 자체가 조합원들하고 만나고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경남에서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175분입니다. 검찰과 선관위는 연말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선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기계와 조선 등 제조업 중심의 경남경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남경제 미래 50년을 위해 신성장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경남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은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과 거제와 통영 중심의 조선산업. 하지만 최근 한계를 드러내며 경남경제가 침체됐습니다. 실제 산업별 생산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산업생산지수에서 경남은 2010년 이전에는 전국평균보다 높았지만 최근엔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경남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기계산업은 핵심부품 국산화와 IT를 융합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또 항공산업은 국가산단 조성과 기술혁신, 정책자금 지원 강화가, 로봇산업은 마산 로봇랜드 등 산학연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로봇랜드라든지 로봇비지벨트 그쪽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서로 모색해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중표 경남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다음 달 경남이 신청한 항공산업과 나노산업 국가산단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현재 국가산단 규모를 두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농업 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정상도 언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사남들은 지난 9월 2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경남 지역 8개 시문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금 집행 실태와 사후 관리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한 결과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216건을 적발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자 6명을 고발했으며 담당 공무원 87명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벌당 20만 원대, 웬만한 양복값에 육박하는 교복값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2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일선 학교가 교복 구매에 직접 뛰어들어 교복과 거품을 빼기로 했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지금 입고 있는 교복값이 한 벌당 2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또 학생마다 교복 상표가 다르다 보니 구매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각자 교복 얼마에 구매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22만 원이요. 저 24만 원이요. 저 25만 원이요. 하지만 내년 신입생부터 이 학교의 교복값이 똑같아지고 한 벌당 15만 8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비결은 학교 주관 구매제.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업체 간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최저가를 써낸 업체와 일괄 계약한 뒤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이를 통해 현재 147개 국북립 중고등학교에서 내년 교복값을 10만 원씩 싸게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복 가격 상한선이 20만 3천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만큼 업체 경쟁을 통해서 거품을 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 규모가 작아 경쟁 입찰이 안 된다. 교복 상표를 선택 못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기피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교복값은 내리더라도 품질은 유지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교복값 인하 효과를 가져올 학교 주간 구매제는 내년부터 전국 국북립학교에 의무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오늘 춥지 않아서 출근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우실 것 같은데요. 오후부터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창원은 8.6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5도까지 올라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모습인데요. 오늘 차츰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어제보단 조금 낮지만 크게 춥지 않은 상태고요. 한낮 기온 창원 15도, 밀양 16도 등으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밤부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으니까요. 운전하실 땐 꼭 안개 등을 꼭 켜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5도, 4,01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오전에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오늘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모레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네트워크입니다. 창년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거제시가 여름철 대표 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의령군이 겨울철을 맞아 대형공사 현장의 부실 시공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밀양시가 시청 민원실 안내 창구에 실명 표지판을 설치하는 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합니다. 창원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48% 늘어난 2조 4,936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창원시는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의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7,000억 원, 37%를 편성했고 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확충해 4,200여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안전과 문화, 교육 분야에 3,035억 원을 투자하고 일반 행정 분야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81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진주시 청소 담당 부서를 사칭한 휴대폰 문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주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이나 쓰레기 방침 및 투기 신고 안내 등 사기 문자가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적발되는 경우 등기 우편으로만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사기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지역 2015학년도 전기 특성화고 평균 경쟁률이 1.07대1로 지난해 1.12대1보다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36개 특성화고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07대1로 나타났고 체험위주 교육 특성화고인 태봉고는 3.31대1, 간디고 3.05대1, 지리산고 2.15대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3개 특성화고는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경남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전달 0.37%보다 하락한 0.2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난달 경남지역의 부도금액이 전달 96억원보다 감소해 5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 어음 부도율은 양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습니다. 또 산업별 어음 부도금액도 전기, 가스, 수도업과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